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화려한 여행을 꿈꿀 때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크루즈 여행은 쉽사리 경험할 수 없는 대형 여행 이벤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크루즈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편안하게 휴식하면서도 눈을 뗄 때마다 새로운 도시에 다다르는 이색적인 즐거움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크루즈선이 운항되는 곳은 바하마, 세인트루시아, 도미니카 공화국의 항구 등이 포함된 카리브의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크루즈선 운항이 활발한 곳은 원래 지중해였지만 2018년부터는 아시아 지역이 지중해를 추월하고 세계 2위의 크루즈 시장으로 떠올랐습니다. 관광의 목적으로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는 선박은 유람선이라고 하며 대형 유람선을 크루즈라고도 부릅니다. 참고로 크루즈선이라 하면 유명한 영화 타이타닉이나 20세기 초반을 주름잡았던 퀸 메리오를 떠올릴 수 있지만 이들은 크루즈선이 아닌 페리입니다. 대형 유람선인 크루즈선과 페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다 위에서 유람을 하는 목적인지 아니면 항로를 왕복하며 승객을 수송하는 것이 목적인지에 따라 크루즈선과 페리로 나누게 됩니다. 크루즈의 객실은 크게 스위트룸, 발코니룸, 오션뷰, 인사이드의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어집니다. 스위트룸은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며 가격 또한 비싸면서 다른 객실 손님들보다 우선적으로 승하선 서비스가 제공되고 선박회사에 따라 전용 집사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발코니 룸은 발코니 혹은 베란다가 있어 방에서 나가지 않아도 발코니에서 바다를 보며 지낼 수 있습니다. 오션뷰는 발코니 룸보다는 가격이 저렴한데 주로 낮은 층에 위치해 있으며 바다를 볼 수는 있으나 뷰의 특성상 창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인사이드는 가격으로는 가장 부담이 없지만 창문이 하나도 없는 방으로 보통 잠을 잘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편입니다. 19세기 그랜드투어의 전통적 중심지였던 이탈리아는 양 시칠리아 왕국의 깃발이 날리는 프란세스코 1호에서 초기의 유람선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1831년에 건조된 프란세스코 1호는 광고 캠페인을 앞세우고 1833년 6월 초에 나폴리에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유럽 전역의 귀족, 관료와 왕족들이 유람선에 올랐으며 프란세스코 1호는 다음 3개월에 만에 타오르미나, 카타니아, 시라쿠사를 거쳐 올타, 코르프, 파트라, 델포인, 잔테, 아테네, 스미르나, 콘스탄티노프를 항해했습니다. 프란세스코 1호에서는 관광과 가이드 투어, 가판에서의 춤과 카드게임, 선상 파티 등으로 승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여객선 투어는 유럽의 귀족에게 국한된 것으로 상업적 시도는 아니었습니다. 1844년, 영국의 해운회사 피에노는 사우샘프턴에서 출발하여 지브롤터, 올타, 아테네 같은 관광지들을 둘러보는 바다여행을 광고하며 최초로 여객 크루즈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배를 활용한 관광산업은 초기에는 현재의 크루즈보다는 목적지를 왕복하는 여객선으로서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피에노 크루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관광 선박회사로 현대적 유람선 관광의 선구자로서 관광과 서비스를 함께 갖춘 항해로는 최초였습니다. 회사는 추후 알렉산드리아와 콘스탄티노플 같은 관광지로의 왕복여행을 도입하였고 19세기 후반부터는 더 크고 화려한 선박들을 갖추며 피에노는 꾸준히 성장하였고 이러한 영향으로 여객선 관광산업은 급속하게 팽창했습니다. 1891년 독일 선박 아우구스타 빅토리아의 여객선은 1월부터 두 달 동안 지중해와 중동에서 241명의 승객을 태우고 항해하며 더 넓은 시장으로 배를 이용한 관광산업을 대중화시켰습니다. 이후 1900년에 완공된 독일 제국의 프린제신 빅토리아 루이센은 오로지 호화 여객선 전용으로 건조된 최초의 선박으로 함부르크 아메리카 라인의 사장이었던 알버트 바일린이 설계했습니다. 호화 여객선 관광산업은 대서양을 횡단하는 더욱 광범위한 시장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승객 유치를 둘러싼 경쟁에 따라 여객선들은 고급 요리, 호화 서비스, 최고급 모임을 위한 개인 전용실 등의 호화스러운 서비스들을 추가하였고 그 중 타이타닉호가 가장 유명한 사례로 손꼽혔습니다. 1960년대 대형 제트 항공기가 출현함에 따라 대륙으로 가는 대다수의 여행자들은 선박 이용해서 항공기로 옮겨갔고 여객선은 사양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승객을 목표로 한 여객선 서비스는 1986년에 중단되었지만 영국 해운사 커나드 라인이 운영하는 대륙 횡단 여객선은 바다에서 며칠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틈새 시장을 겨냥하며 서비스를 개발해 나갔습니다. 시장의 초점은 승객의 이동이라는 목적에서 오락적 가치를 지닌 크루즈로 전환되었고 커나드 라인은 여객선 퀸 엘리자베스 2호로 대서양 횡단 호화 유람선 서비스를 개척했습니다. 1976년부터 시작한 TV시리즈 사랑의 유람선에서는 바다 위 여행이 커플을 위한 낭만적 기회라는 컨셉으로 크루즈를 대중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기존의 유람선 서비스는 수백 명의 승객을 위해 셔플보드, 가판의자, 우산과 작은 음료 정도만 제공했습니다. 그러다 1980년 이후부터 크루즈에서는 더 많고 다양한 형태의 오락시설들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전된 크루즈 서비스는 현재 이르러 식당은 일반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찬 식당과 수영을 할 수 있는 풀에서의 뷔페가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크루즈급에서는 룸 서비스도 24시간 모두 무료인데 룸 서비스에서 어떤 메뉴를 몇 개나 주문하더라도 무료입니다. 조식 룸 서비스 주문은 받는 시간대와 메뉴를 정해서 방문에 걸어놓으면 다음날 아침에 방으로 배달해줍니다. 저녁 디너타임의 정찬 식당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당일의 드레스 코드를 확인하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남성용 턱시도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크루즈선의 앞쪽 하층에는 일반적으로 거대한 극장을 설치해 매일 저녁마다 여러가지 공연을 보여주며 공연 시작 전에는 빙고 게임으로 상금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배의 곳곳마다 연주자들이 바이올린, 피아노 등의 연주를 하며 바에 앉아서 공연을 보면서 바다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크루즈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크루즈 선사라고 불리는데 이들은 일반 대중의 크루즈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입니다. 크루즈 산업은 부분적으로 운송사업에 종사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레저 오락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선장이 지휘하는 승무원, 그리고 호텔 지배인과 동등한 관리자가 지휘하는 서비스 인력이 있다는 점에서 이중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크루즈 선사 중에서 일부는 과거 전통적인 여객선 회사에서 이어져 왔으며 다른 일부는 1960년대에 오로지 유람선 사업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람선 사업은 쉽지 않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크루즈 선은 높은 운영비용과 함께 대규모 자본투자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예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가 이어지면 회사는 재정적으로 도산의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크루즈 선사는 여행 추세에 맞추어 자신들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개조하는 일을 반복하며 거의 쉴 틈 없이 선박을 운영합니다. 또한 유지보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수많은 고객의 불만을 초래하여 금세 수익이 빠지면서 재정 악화에 놓이게 됩니다. 1990년대에 이루어진 도산과 합병의 물결은 많은 크루즈 선사들이 더 큰 지주 회사들로 인수되도록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지주 회사의 브랜드 혹은 자회사로서 운영을 이어나갔습니다. 브랜드화된 크루즈 선사는 고객의 충성도에 기대 속에서 계속해서 유지되지만 또한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와 변화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니벌 코퍼레이션 MPLC는 과거에는 젊은 여행자들을 위한 파티 유람선이라는 평판을 지니고 있었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크고 현대적이면서도 여전히 수익성이 높은 크루즈로 탈바꿈한 카니발 크루즈 라인 그리고 고전적인 우아함의 이미지를 키워온 큰아들 라인과 홀란드 아메리카 라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선사는 회사에 따라 다른 컨셉으로 자신들의 장점을 살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각 크루즈는 오직 50세 이상의 승객만 승성시키고 있으며 리전트 세븐 시즈 크루즈는 사실상 모든 선실의 발코니가 딸려 있도록 설계된 카니발과 대형 선박보다 작은 중형 크기의 선박을 운영합니다. 이외에 여러 전문 크루즈 선사들은 탐험 크루즈 관광을 제공하거나 혹은 북극과 남극, 갈라파고스 제도 같은 특정 목적지를 관광하는 소형 선박만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승무원은 보통 3개월에서 11개월짜리 계약으로 고용되며 승객들의 서비스 평가와 크루즈 선사의 순환 특성에 따라 이러한 고용 계약은 상호 합의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인력은 10개월 동안 연속으로 주당 77시간을 일하며 이후 2개월의 휴가 기간을 갖습니다. 비관리직 승무원의 경우 직위와 계약 형태에 따라 유급휴가 혹은 연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직이 아닌 관리직 승무원의 경우에는 유급휴가 의료급여와 퇴직급여를 받으며 회사 의료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무원들의 생활시설은 크루즈 선사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주로 선내 지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2명의 직원이 샤워기, 변기와 책상, 텔레비전이 딸린 하나의 선실을 공유하며 고위 승무원의 경우 독립된 선실을 할당받습니다. 승객의 시설과 별도로 승무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과 술집, 오락실, 기도실 사원, 피트니스 센터가 존재하며 일부 대형 선박의 경우에는 승무원형 수영장과 온수풀을 따로 갖추고 있습니다. 대형 크루즈 선사의 경우 서비스 인력은 대체적으로 아시아, 동유럽, 카리브, 중남미에서 고용됩니다. 국제해운 회사들의 대부분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선박들은 네덜란드, 영국, 바하마와 파나마 같은 국가들에서 등록됩니다. 오늘은 크루즈 여행의 역사와 크루즈 산업의 서비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